후배 집에 놀러갔던 고등학생이 후배 어머니의 차를 훔쳐 타고 나갔다가 경찰 추격 끝에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군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평택시 안중읍 소재 후배 B군의 집에 놀러갔다가 B군의 어머니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A군은 친구 2명을 불러 차에 태운 뒤 주변 일대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군의 절도 행각은 주변에서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이 신호위반하는 A군의 차량을 발견하면서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정차 명령을 했지만 A군은 이에 불응하고 5km가량을 달아났습니다. 이어 A군 차량은 도로 옆 전봇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이후 차량에 불이 붙었지만 경찰이 소화기를 이용해 곧바로 진압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차에 키가 꽂혀 있어서 몰고 나왔다며 차를 운전해보고 싶은 호기심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동승한 고등학생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